이번엔 오랜만에 옛날 노래를 한 번 골라봤습니다 이문세 선배님의 곡이죠 나는 행복한 사람 골라봤는데요 이마이나 지키야의 곡입니다 이마이나고요 한정곡은 이마이나에서 6번줄 치고 4번줄 3번줄 요게 비트있게 단단한 네 여기 축복과도 똑같죠 단다라다라단단단단업 단업단업 네 노래들로 갈 때가 똑같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핑거링으로 피킹이죠 피킹으로 6 4 3 6 2 4 3 6 4 3 6 2 4 3 6 4 3 이렇게 들어갑니다 6 4 3 6 2 4 3 6 4 3 그 다음에 4번을 4번줄을 풀린 언으로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먼저 4번줄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머닝 언 때려서 잡아서 소리를 내는거죠 이렇게요 네 해머닝 언으로 때려준 다음에 3번줄 그 다음에 6번줄 그 다음에 2번줄 혹은 1번줄 끝에 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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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커팅 해주고 네 여기서 이제 4번줄 이마이나 폼에서 계속 4번줄 그 다음에 4번줄 4번줄 그 다음에 5번줄 그 다음에 4번줄 대방연 4번줄 안 coop 1 이런식으로요 4 ya 네 여기서 음으로 나가고요. 여기서 아니면 두 번씩 쳐도 되고요. 어떤 은다다다 은다다다 이런 느낌은 계속 네 곡에서 계속 써주셔야 되고요.